옛날 동쪽 나라에 욕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가축을 수천 마리나 가졌고 일하는 하인들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욕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며 항상 기도했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사랑하는 욕을 자랑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욕을 보았느냐? 욕은 나를 참 잘 삼기고 믿는단다 그거야 하나님께서 욕이 하는 모든 일에 벅을 주셔서 아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욕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면 아마 욕도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욕과 욕이 가진 모든 것을 내 손에 주겠다 하지만 욕의 생명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욕을 믿어주셨어요 하지만 사탄은 욕을 괴롭힐 생각에 신이 났어요 어느 날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주인님! 나쁜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인님의 하인들을 다 죽이고 그 많은 소와 낙이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왓! 그때 다른 하인이 달려와서는 주인님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장순미 전도사님 똥 싸는 소리하고 있네 잠시 후 또 다른 하인이 달려 뒤로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주인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침이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 무너져서 모두 함께 죽었어요 야 장난치지마! 너 연기 진짜 잘한다 장난 아니야? 진짜야? 어? 레알? 이럴 수가! 욕은 가졌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잃고 말았어요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욕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은 실망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을 생각했어요 이번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야 으악! 간질간질! 여기도 간질! 저기도 간질! 가려워! 이게 뭐야! 사탄은 욕에게 아주 무서운 병이 주었어요 욕은 온몸에서 고름이 나고 몹시 가려웠어요 얼마나 가려웠는지 깨진 기와 조각으로 가려운 것을 막 긁어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욕의 아내가 욕에게 말했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속 시원하게 원망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이 답답한 인간아 아니 어떤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요 욕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욕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세 명의 친구가 욕을 찾아왔어요 친구들은 욕이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게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네 돈이 끓이지 말고 그만하게 이러다 죽게 생겼네 친구들은 욕을 위로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나무났어요 욕은 너무 외롭고 슬펐어요 욕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아주시고 고쳐주세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욕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욕의 어려움을 끝나게 하셨고 복을 주셨어요 욕의 병도 고쳐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도 더 주셨어요 그 후로도 욕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며 멋지게 살았답니다 욕은, 가위로도 더 큰 부자 욕은, 가위로도 더 큰 부자 욕은, 가위로도 더 큰 부자 슬펐어요.